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마미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또 다유라라미 집에 또 왔습니다. 제가요. 동에 분짝, 서에 분짝해요. 마디바. 진짜 나는 마디바. 인간적으로 정말 이쁘고. 그런데 이렇게 이쁜걸 보세요. 색상 좀 보세요. 크기도요.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 아, 이 아이들은 또 뭐예요? 이렇게. 이거 선인장도 이거 침이 이렇게 긴 것이 비싸대요. 비싸대요. 이 아이들은 엄청 길어요. 침이. 자, 세트 구성 좀 구경 좀 할게요. 아, 세트 구성 보시면은요. 오늘은 엄청. 아, 이거 수입다육인가 이것도? 실생. 실생으로 이제. 자, 12만 8천원입니다. 7종이고요. 자, 이거 이제 없대요. 이거 마지막이래요. 지금 농장에서도 이제는 그건 안 준대요. 자, 이거는 한스. 한스고요. 이거 황진입니다. 황진이. 네, 머클리. 네, 이건 특이해. 다 실생이라서 이렇게 틀린가 그죠? 엄마하고 좀 틀리긴 틀리고. 아, 레이고. 레이코. 자, 마르스입니다. 이거는. 요거 테라클론. 야, 멋있죠? 테라클론. 예, 혼타나. 예, 혼타나입니다. 요거 사이즈 보시면요. 이거를 지금. 요거 여기 딱 보시면 아시죠? 큰 축은 못 가요. 요거 중품 이상. 요거 두 아이. 요거 세 개까지는 커요. 네, 이렇게 해서 1번이고요. 7종입니다. 12만 8천원에. 멋진 아이들이죠? 2번 보실게요. 2번에도 7종이고요. 자, 마르스입니다. 요거. 황진이 하나 있어요. 요거 칼스. 네. 뭐큐리. 요거 레이스인가? 레이크. 레이크. 예. 요, 테라클론. 테라클론 이러면 딱 무슨 노래에요. 요즘엔 무슨 노래에요. 뭐. 무슨 오빠 찾는 노래 있잖아요. 요거. 어. 테스형 찾는 것마다. 폰타나. 와. 이게 그리 비싼 아이예요. 6만원이나. 하는 아이디어. 빨간색으로 물들어가 이쁘네요. 자, 이렇게 7종이고요. 2번입니다. 2번. 예. 자, 3번 보실게요. 예. 3번에 보시면요. 황진이. 또 칸스. 여기 멋큐리입니다. 예. 여기에 체리킨인가? 체리킨. 체리킨. 아. 테라클론. 테라클론. 테라클론도 이렇게 비싼 아이입니다. 아. 쿰타나. 자. 마르스 하나 있고요. 이렇게 7종이 되겠는데요. 3번입니다. 3번에. 네. 7종입니다. 예. 128,000원 이고요. 자. 4번 보실게요. 4번에도 가격은 똑같고요. 자. 마르스 하나 있고요. 데이크입니다. 요거. 테라클론이고요. 턴타나. 여기 황진이 하나 있고요. 자. 칸스. 머클리입니다. 자. 이렇게 7종이 4번입니다. 4번에. 예. 4번에. 이렇게 7종으로. 128,000원. 똑같은 가격에. 자. 5번입니다. 5번에도 7종이고요. 여기는 특이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마르스고요. 머큘리. 황진이. 자. 칸스. 이하입니다. 이거. 무가피. 이거. 신품종 이거. 엄청 비싼 아이입니다. 요거. 선타나. 테라클론. 네. 이렇게 7종이. 가격이 똑같아요. 128,000원. 자. 128,000원. 128,000원. 자. 6번 한번 보실게요. 6번에. 자. 6번입니다. 6번 보시면요. 여기 모큘리 하나 있고요. 칸스입니다. 예. 황진이. 요. 마르스고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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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하나 있어요. 요. 참. 멋진 아이입니다. 비싸대요. 요것도. 자. 테라클론. 예. 테라클론. 네. 잘생겼다. 세금 하나. 3만. 세금 하나. 6만원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7종이고요. 자, 12만 8천원에 자, 6번 자, 사이즈 이제 재면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가시죠 자, 7번이고요 아, 7번에다가 7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은요 요거 자,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예, 마르스 황진이 황진이고요 멀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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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 레이디핑거입니다 레이디핑거 펀타나 테라스클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7번이 되겠는데요 12만 8천원입니다 12만 8천원입니다 자, 8번 한번 보실게요 8번에 황진이 9 할ğin 그곳에도요 앞에 아이들은 똑같은 하하한스, 뭐투리, 마르스 8번입니다. 8번. 12만 8천원 이고요. 8번입니다. 9번 보실께요. 9번에 황진입니다. 마르스 하나 있고요. 황진이 하나 있고요. 머투리, 마르스입니다. 폰타나 6만원짜리가 이렇게 세팅이 들어가 있어요. 루틴, 루틴. 자, 자수증입니다. 엄청 이쁘죠? 자수증. 캐라클론입니다. 이거는 캐라클론. 이렇게 7종이고요. 12만 8천원 9번입니다. 9번입니다. 10번 한번 보실께요. 10번에 보시면은요. 마르스 하나 있고요. 황진입니다. 이거 한스고요. 한스입니다. 이거 폰타나. 머투리. 자, 허니핑크. 이거는 무근아이네요. 좀. 좀 예뻐요. 테라클론입니다. 자, 이렇게 7종이. 10번이 되겠는데요. 12만 8천원. 자, 오늘 세팅. 여기까지입니다. 창 세팅이. 세트 구성해 놓은 거요. 자, 10번까지인데요. 네,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